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정 뭐 하면은 그럼 저희 제작진 중에 일본 현진으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통신이 전혀 안 돼가지고 현지 사람들 말로는 아래쪽부터 크기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성전화도 되긴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연락이? 연락이 안 되니까 제일 답답한 애들이야 마지막 날인데 할 거 같아요 이거 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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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골 잘구 신발 때 누가 와서 만나요 새벽에 토끼가 흐리리고 일어나 소중하며 왔다 갔다 주만 먹고 가지요 저거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가재예요 민물 가재 그냥 빌고 가라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하다 여기에 고북이가 살아 여정이 보여주고 싶다 살려주더라도 응 이거 자라 같은데? 정말 신기한 나라다 여기 이렇게 계곡 조그만한 도랑에 거북이가 사는 건 처음 봤는데? 네 네 현장 촬영이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강물이 벌어서 이제야 지금 건너와서 지금 족성회의나 전부 시첩들 다 이상없이 지금 어 여기 어 도착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계속 통신 시도했는데 통신이 안 돼서 좀 걱정했는데 왔어요? 왔다 왔다 어 오빠 박수 걱정 있잖아요 어? 걱정했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니 그래서 안 와가지고 저녁에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는 또 기다렸다가 하구나 재규현은 재규현은 이거는 흔적이라도 봤어? 못 보고 자주 나타난다는 데다가 제가 거취하고 왔어요 거취하고 왔어? 네 네 정혁이 탈지는 않지? 어 괜찮니? 조금 늙은 것 같아 갔다 와서 괜찮아? 괜찮아? 오늘 겁나 계속 돌아다니지 마요 말 수가 엄청 줄었어 이것도 어디서 땄어? 여정이 선물이 있어 어? 뭔데? 성렬이 선물 여정이 선물 뭐요? 거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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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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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기서 뭘 했을까? 산속 도락물 있지 되게 빠르다 거북이 아닌데? 이렇게 빨라? 근데요 자라 같다니까 이제 어떻게 빨라? 우렁 잡았고 우와 진짜 많다한다 허리 커 정물함은 뭐예요? 가재도 잡고 가재도 잡고 가재 우렁 가재 우와 우와 야 이거는 가재가 크면 납타 되는 거야?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닮았지? 엄청 많이 잡았네 우리 여기 물이 너무 불어가지고 네 오빠가 오니까 마음이 싱글하다 이제 마음이 싹다 마음이 싹다 우리가 첫날부터 쭉 먹다가 구르프 2만원 먹다가 마지막 날은 소소하게 손박하게 이게 원래 정글의 법칙이야 아 그냥 아까 그 멧돼지 가져올걸 괜히 빠졌어 어제 우리 저거 먹었잖아요 나 진짜 마지막 날 안 올 줄 알았네 그치? 와 오니까 또 뭔가 신기해 지금 몰라 그래? 응? 네 네 네 뱁씨 나아크는 거예요 통 네 네 네 밤에 잘 때 모독이 하려고 물을 끓었네 아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하면 못 온대요 네 네 네 단뜻 불었네요 예